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계신지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1월 F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요? 시장에서는 이 FMC 회의 결과가 생각보다 매파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장중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실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그리고 설이 지나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워낙 다이나믹하고 이슈들도 많았고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부터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FMC 회의가 일단은 뭔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회의는 조금 특이함이 있었던 것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성명서가 발표되고 그다음 파월 의장이 30분 뒤에 기자진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성명서의 내용은 조금 호키시한데 인터뷰에서는 파월 의장이 그걸 좀 비둘기적으로 많이 포장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흘러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좀 비둘기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가 매파였습니다. 이 점이 실제 가격에서도 등락에서도 나타난 것이 FMC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증시는 2% 오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성명서가 나오자마자는 1%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땠냐 하면 일단은 테이퍼링 종료를 예상대로 3월 초,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3월 혹은 5월도 조금 이제 우리가 5월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 감소 원칙이라는 것도 따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서야 자산 감축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모든 불안들이 좀 가셨죠. 왜냐하면은 혹시나 테이퍼링을 1월에 조기 종료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추가로 25BP가 아니라 50BP 인상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3월에 인상과 더불어 QT, 자산 감축도 동시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모든 매파적인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 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성명서로 인해서. 그래서 증시가 더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뒤부터 살살살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발표된 이번 이제 규모 감소 원칙 여기에 따르면 연준의 자산 규모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하게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줄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 인터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모두 발언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매파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3월 혹은 5월 정도로 읽힐 수 있는 성명서가 내용이었는데 3월로 생각하고 있다. 거의 99% 확정 짓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기자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7번 올해 회의 매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하냐라는 투로 질문했는데 딱히 부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50BP 인상 빅샷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에도 딱히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감축에 있어가지고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럼 금리 인상 이후에 오는 거니까 조금 늦어지겠지. 특히나 연임 청문회 참석을 2주 전에 했었거든요. 상원에. 그때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내용만 봐서는 5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 읽혀지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매파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계속 내려오다가 결정적으로 음전환을 또 시켰는데 그때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2월 회의 때보다도 조금 더 나빠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전망을 해보자라면 그때보다는 개인적으로 전망 자체를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확실히 좀 파울 의장의 경우에는 매파적으로 완전히 돌변을 했구나. 그러면서 증시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호 대표님이 FOMC 회의가 어땠는지 추이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 작년에 보여줬던 연준의 뭔가 패턴과 달랐고 파월 의장도 이제 연임이 되고 나니까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그 전에도 불안불안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했고 오늘 새벽에도 하락하면서 결국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는 이것보다 더 큰 파장으로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도 이 FOMC 회의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금융시장이 전부 다 이렇게 글로벌화가 되면서 어느 한 군데 특히 미국이라는 아주 중심되는 가장 큰 시장에서 하락이 나타나면 이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제 투자자분들의 분노를 사는 것은 우리 증시는 왜 그것보다도 더 악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인데 작년 이제 중순 정도부터 있었던 대규모 IPO들 이게 원래 한국에서는 한 2조 내외 정도 IPO가 연간 있는데 작년에는 코스피, 코스타가 합치면 20조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급을 너무 가져가버리고 올해도 지금 어저께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이 10조 이상의 유동성을 가져가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자금들이 증시를 떠받들어주거나 올리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블랙홀처럼 신규 상장 종목에 들어가버리니 지수 자체는 이제 수급상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한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대형주들 IPO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심은 많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 증시에는 부담을 굉장히 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안타깝고요. 어제도 거래량이 삼성전자보다 많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네,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저께 보시면 일단 연기금 등 수급을 보시면 순매수가 국내 시장 1.2조였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2조 2천억이었거든요, 순매수가. 그러니 한국 시장 1조를 팔았던 격인 것이죠. 그리고 지수를 산정할 때 이게 악영향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공모가 대비하면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모가 대비해서 지수에 편입돼서 산정이 되지 않고요, 신규 상장주는. 그리고 특히나 첫날은 코스피 지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변동 자체가. 그러다 보니 공모가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서 그럼 지수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일부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영향을 못 주고요. 오히려 이렇게 1조씩 순매도가 나오니까 다른 이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아무래도 그 충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코스닥도 덩반해서 함께 쭉쭉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숨을 많이 쉬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와 엘제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꼬여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제 설 지나고 나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광호 대표님이 작년에 이제 하반기 연말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증시의 이런 단계들, 흘러가는 단계들 이야기하시면서 11월부터는 역금융장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추이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 순환하는 증시의 순환에 대해서 보통은 이게 한 4년 정도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한 사이클이 돌기까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빠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역금융 다음은 역실적 장세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번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1월 말에서 2월 초가 역실적 장세로의 진입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 언제면 이 역실적 장세가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그 뒤에 다시 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 그런 시기를 이제 좀 아무래도 타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판단을 하실 때 일단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증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눌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인플레 지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표의 실성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하나는 유가, 두 번째는 미국의 장기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풀기 전보다도 더 높은 유가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유가가 좀 내려와야지 이게 좀 잡힐 것이다는 기대 심리가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좀 내려와야지 이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경제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소위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는 게 역실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거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사실 봐서는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거래일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래가 한번 크게 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흔히들 하는 말로 투자자들의 손박김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투자자의 앙데레 코스톨라디의 말에 따르면은 이거를 이제 그 신중하게 투자하는 자의 손으로 뭐 손박김이 역실적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역실적에서의 바닥을 이야기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보신다면은 거래량을 좀 신경 써가지고서 지금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잘 체크를 하면서 유가나 미국의 장기금리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기술적인 테크니컬 측면으로 좀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막 떨어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실리면서 큰 폭락이 한번 나오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전환점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동반해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를 동반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언제 조금 실리면서 최근에 뭐 엘제에너지솔루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거래량도 줄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좀 바뀌는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장세가 언제 나올 것인지 그걸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설 연휴 이후에는? 네. 보통 이제 저희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증시의 색깔이 많이 바뀌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저도 이 뒤에 어떤 색깔로 변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되지만 확고하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라건대는 좀 설 연휴 이후에는 증시가 하락해서 좀 상승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광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설 연휴 앞두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광훈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조금은 좀 안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